여러분 혹시 집이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만약 균열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 집이나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 작은 창고를 짓게 했는데요 밖에서 사람을 쓰지 않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짓게 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외부의 사람들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아낄 수는 있지만 사실 완성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 갔던 병사들은 한 번도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길이 재고 벽돌 쌓고 시멘트 이렇게 발라서 천장을 덮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가보니까 그 창고가 그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마 금이 가면서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창고를 짓는데 투입이 되었던 그런 관계자들 병사들이 불려가서 엄청 욕을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정리하고 수습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 관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욕을 먹고 마음도 몸도 불편한 그런 상황을 보냈었는데요 그때가 일병 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혼나고 욕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보통 건물이 무너질 때는 아무 전조현상 없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외부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균열이 가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 균열이 가게 되고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든 창고는 처음부터 초보들이 지었기 때문에 조금 금방 균열이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균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균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균열과 같은 그런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뒤로는 정말 회복이 어렵거나 아니면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그 집이나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한지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그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건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균열을 거치고 난 후에 일어난 결과인 것이죠 한두 번의 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요셉지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우수와의 중후반부를 넘어가고 있는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갈렙의 이야기가 가장 나왔고 또 가장 먼저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유다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전쟁을 한 요셉지파에 대해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지파는 두 지파를 통틀어서 일컫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지파와 문하세지파를 통틀어서 요셉지파라고 하는데요 그쪽 문하세의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 동편지역을 얻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는 에브라임지파와 나머지 문하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지파는 제비를 뽑아 다른 지파들처럼 한 기업을 한 분기수로 받게 되었는데요 16장 1절과 4절에 이 요셉지파의 경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5절부터 17장 13절까지 그들이 받은 지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할당받은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나누어 본다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은 주로 유다지파가 차지를 했고 가나안의 북쪽 지역은 에브라임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그냥 지역명만 나열되고 마무리되지 않고 요셉지파가 여우수화를 찾아와서 따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온 불만의 요지는 이것인데요 자기들은 큰 민족인데 요셉지파를 말합니다 자기들은 큰 민족인데 어떻게 다른 민족들과 같이 한 제비의 기업만 자기들에게 줄 수 있냐며 이 여우수화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막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에브라임지파는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옛날 야곱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남이었지만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었고 그 축복대로 특별히 에브라임지파는 많은 복을 받고 강대한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제와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14절에 그들은 여우수화를 찾아와서 여우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강하고 큰 우리를 이 정도로밖에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우수화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요구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우수화는 그들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 진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수화도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 기업이 좁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걸 동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잘 아는 것처럼 여우수화는 어디 지파 출신인가요? 여우수화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그 정도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혈연과 지연으로 엮이면 웬만한 일은 다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이 여우수화를 찾아왔다는 것 같아요 요셉 지파 입장에서 여우수화에게 찾아가서 이 정도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우수화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우수화는 그 지연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지도자의 권한으로서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솔루션을 제시하는데요 1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여우수화가 내린 솔루션은 그들이 원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우수화가 자기들에게 차지하기 유리하고 비욕한 땅을 조금 더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 뭐 이런 식의 해결책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여우수화의 솔루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다시 표출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은 삼림이라 개척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삼림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거기를 개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가난한 민족들은 다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꽤 넓은 평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난한 민족들과 싸우게 된다면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상대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요셉지파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할당받은 지역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우수와 입장에서 무작정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각 지파별로 어느 정도 제비를 뽑아 지역을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요셉지파에게 유리한 땅을 준다면 불만이 일어날 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가장 적임자는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지파이고 요셉지파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을 크고 강하게 했다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지파도 사실 요셉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우수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강하든지 내가 아무리 약하든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지역에 요셉지파가 아닌 다른 약한 지파가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지파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쉬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길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지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실 이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부분에 여우수화가 가난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우수화의 중후반부를 넘어가면서 다시 여우수화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균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요셉지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균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화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개척하라는 명령을 두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인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쓰인 그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는 다른 본문에서 이 동사의 주어는 늘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의 주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창조의 재료가 함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창조의 재료의 언급 없이 이 단어만 사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더라도 반드시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어떤 재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이 이 건물이 아무리 창조적이고 멋지다고 해도 결코 아무 재료 없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한계이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재료 없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는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동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 동사가 동사의 주어가 사람입니다 요셉지파예요 여우수아는 요셉지파에게 너희들이 가서 창조하라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지파에게 그곳에 가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들이 가서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가야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막 땅을 정복하고 땅 넓히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난한 미류들이 갖고 있던 삶의 모습 라이프스타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전혀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수와의 요청은 단순히 가서 땅을 개관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여우수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실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난에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다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 번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균열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 에피소드만 본다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앞뒤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바라본다면 그들의 신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의 의도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앞에 나오는 세 구절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우수와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3절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신앙의 균열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인데 먼저 15장 6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유다 자손이 여부수족속 그러니까 가난한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오늘까지 아멘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간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17장 13절은 문하세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가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가난한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애국에서 애국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일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정복한 곳에 가서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고대 지역에는 너무 자주 있던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고 쫓아낼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민족들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우리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능동사역형 동사예요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의도가 이유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들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가난한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겠죠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균열을 여우수와 중후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일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난 것을 보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염두에 두고 여우수와를 읽으니까 이 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우수와가 죽고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이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 믿음의 균열이 일어난 그 틈을 이용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한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균열은 또 다른 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틈이 너무 벌어지고 균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군대에서 만들었던 그 창고처럼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이런 현상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한 번 타협하고 처음 한 번 물러서고 처음 한 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 순간 그 한 번이 이제는 계속되는 거죠 한 번 여러 번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한창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그들의 바른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맞서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 입장에서는 준비되었던 프로젝트예요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었던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세계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인 거죠 굉장히 많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지 않은 왜곡된 정체성과 심지어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국에도 9월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외부의 위협은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균열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균열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의 균열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이 약해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다며 안도하고 자기의 위안을 삼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는 그야말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이 사람들도 이들을 노역시키고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가게 만드는 것은 어떤 외부의 위협보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균열이 무서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균열이 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시에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들의 신앙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더 합리적이어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속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여우수와의 오늘 이 요청은 개척하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요청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들립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균열을 막기 위함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우수와의 개척하라는 이 요구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 이 여우수와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여우수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우수와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확립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균열이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다시 막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또한 혹시 우리 내면에서 그런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징조가 있는지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균열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신앙의 균열이 갈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벌어진 틈이라도 복음의 능력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외부의 위협이 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보다 더욱 강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마른 뼈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비록 지금 무너진 것 같아 보이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틈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무너져가는 시대와 개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균열을 막아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균열을 막아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여우수와의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 말씀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균열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갈라진 틈을 보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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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